한 번 팔 쭉 올려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반대쪽 끝까지 갈 수 있는 만큼 가보시고요 위로 양쪽 다 들어주세요 양쪽 다 동시에 최대한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들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다 내려보시고 양쪽 동시에 들어 보세요 끝까지 쭉 들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내리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